강현채 씨는 뻔한 대답이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당이 되시는지요? 침대에서 운동을 많이 해요. 주로 저는 와이존 마사지 하고요. 와이존 마사지. 와이존. 와이존 마사지요? 그리고 복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 관리를 많이 해요, 저는. 장 관리? 위에 장 관리하고 와이존 마사지하고 항상 매트 깔고 폼롤러로 마사지를 많이 해요, 집에서 홈트 운동하면서. 그러면서 쾌게로 운동을 주로 하니까 모든 게 다 소통하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승일 씨처럼 장소를 바꿔보세요. 굳이 집에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. 침대도 필요 없고 요즘에는 밖에서도 야외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. 차가 커야 되겠네. 차가 커야 되겠네. 아, 사랑만 있다면 차가 적어도 모든 게 다 할 수 있습니다. 구겨지면 돼요. 그런 거 거쳐서 안 하셔도 돼요. 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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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